내 지금 사랑이 어떤 건지 듣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듯이 다른 사람과 나를 걸으면서 나를 욕했지 하지만 나 한 사람을 가면 사랑할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 두 사람을 미친 듯이 엉망가 닥쳐서 사랑해 나도 내 맘을 모르겠어 내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깊어 난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곁에서 보낼 수 없는데 잃어만 되는데 누구에게도 더러울 수 없어 없어 정말이야 나 두 사람을 사랑해 모습 맞춰 나 두 사람을 사랑해 안기는 걸 아무 잘 알면서 아무 잘 알면서 둘 중 누구도 보낼 수가 없어 없어 정말이야 이해할 수 있어 처음 봤을 때 그냥 지나치는 사람처럼 두 번쩍 불쌍처럼 이만해서 전부 덮지고 그러나 너도 모르는 그 사이 어느새 이제 한 가슴을 살게 된 척 어느 나를 불쌍한 익숙함과 새로운 두 사이 둘 다 상처 죽일수록 꽤나 힘들었겠어 괜찮아 넌 가는 대로 내 그 맘이 진심이라면 넌 좀 더 이기적이어도 돼 두 사랑은 한 사람보다 깊어 난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곁에서 보낼 수 없는데 잃어만 되는 대로 누구에게도 더러울 수 없어 없어 정말이야 나 두 사람을 사랑해 모습 맞춰 나 두 사람을 사랑해 안기는 걸 너무 잘 알면서 너무 잘 알면서 둘 중 누구도 보낼 수가 없어 없어 정말이야 질수록 다 믿고 이해할 수 없지 못한 마음이란 게 가끔씩 될 수 있지 나쁜 건 나쁜 쪽이 될 것 싫은 너의 말 상처 주지 않는 없다고 없다고 애매하고 헛되 헷갈리고 서툴 그런 마음이란 생각되면 차치 두면 돼 괜찮아 한 번 가는 대로 해 그 맘이 진심이라면 넌 좀 더 이기적이어도 돼 이 두 사람은 너무 날 사랑했어 난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대로 이러만 되는 대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없어 정말이야 나는 두 사람이 아닌 사랑들을 해요 이걸 어쩌지 이걸 어쩌지 어쩌면 좋지 그 어떤 사람보다는 정말 이쁜걸요 다친 두 사람 다친 두 사람 다친 두 사람 나를 이해해 줄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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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